성탄절 연휴에 서울 도번구 아파트 화재를 비롯해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한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재난 안전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면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분들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면서 재난 안전 관련 공직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.